현대오피스 전동 파이프식 청공기 슈퍼 50 핸들을 이용한 전동 파이프식 청공 방식으로 1회 최대 500매까지 강력하게 청공합니다. 테이퍼 홀더를 장착하여 많은 양의 문서를 고정시켜주어 흔들림이 없고 청공한 면이 깔끔합니다. 1회 최대 500매까지 강력하게 청공기 슈퍼 50 이동식 테이블로 손쉽게 청공 위치를 조정하여 청공할 수 있습니다. 청공 후 용지 찌꺼기는 투명 폐기물함으로 바로 이동되어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제품 바닥면에 공구함이 있으며 청공핀을 연마할 수 있는 도구가 들어 있습니다. 청공할 문서를 가지런히 정리하여 페이퍼 홀더로 고정시켜줍니다. 청공할 문서를 가지런히 정리하여 페이퍼 홀더로 고정시켜줍니다. 이동식 손잡이의 버튼을 눌러 청공을 원하는 곳을 맞춰줍니다. 전원 스위치를 켜고 핸들을 아래로 내리면 문서가 청공됩니다. 내면 날갈이를 청공핀 내면에 가볍게 대고 전원을 켠 뒤 핸들을 내립니다. 외면 연마 숙도를 청공핀의 옆면에 가볍게 대고 핸들을 내려 연마합니다. 육각 랜츠를 청공핀 뭉치에 홈에 넣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청공핀이 분리됩니다. 청공핀을 새것으로 교체한 후 육각 랜츠를 이용하여 청공핀을 고정시켜줍니다.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의 철저한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 경향 인증 기업입니다. 전국을 1위 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보장합니다.